30대 이상이라면 꼭 써야 되는 성분 레티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레티놀 왜 써야 될까요?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모공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30대에서 40대로 접어들면서 나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공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공 관리를 꾸준히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모공과 레티놀의 관계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피부과 의사협회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레티놀 0.1%에서 1% 사이의 합류량을 꾸준히 쓰게 되면 모공 벽을 이루는 섬유질을 강화하게 돼서 모공을 좀 타이트닝하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지도 조절해 준다라는 내용으로 이미 과거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신형 기능 기관에서 얘기를 한 만큼 레티놀과 모공의 상관관계는 뚜렷하게 있다.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라는 점에서 레티놀을 꼭 쓰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레티놀을 꼭 써야 되는 이유는요. 보통 이제 20대 혹은 어린 아기들 보면 상처나면 굉장히 금방금방 낫죠. 그러니까 3살이 빨리빨리 도단하게 해주는데 자 30대가 넘어가면 각질 탈락 주기가 점점점점 느슨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색소침착이 생긴 것도 빨리 탈락시켜줘야 되는데 색소침착이라는 것은 멜라닌 색소가 우리가 머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탈락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빨리 탈락시켜주게끔 도와주는 성분이 바로 레티놀이라는 거고 레티놀 한 방울 딱 바르게 되면 우리가 세포가 빠르게 재생되는 것을 도와주니까 밑에서 새롭게 생성된 세포가 위로 올려주면서 멜라닌 색소를 머금고 있는 이 세포들이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피부가 좀 깨끗하고 맑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레티놀을 발라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레티놀을 꼭 발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름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앞으로 두 가지 논문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름을 감소시킨다. 상당히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실험에서는 4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요. 피험자들이 레티놀 0.1%를 매일 12주 동안 발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림에서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두 번째 논문도 함께 볼까요. 8주 동안 레티놀을 사용을 했고 0.1% 사용했을 때가 0.04%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스티바에이와 레티놀에 대한 부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는 참고적으로 스티바에이라는 크림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스티바에이를 제가 오랫동안 써본 것은 아니어서 스티바에이의 사용성이 어떻다라는 내용보다는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효과가 어떻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한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가 효능이 어떻게 다를까, 똑같이 썼을 때 어떨까에 대한 결과고요. 첫 번째 논문 한번 같이 볼게요. 레티놀 0.2%와 트레티노인 0.025 크림의 효능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볼 때요. 이 두 가지는 전혀 차이가 없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함량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스티바에이가 0.05%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트레티노인이 그러면 내가 레티놀 화장품으로 썼을 때는 0.2% 정도 쓰면 되겠구나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량을 10배 정도 차이 나는 거로 쓴다면 스티바에이와 레티놀 크림이 별다른 효능의 차이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이 논문은 작정하고 세 가지 스티바에이에 들어가 있는 트레티노인의 함량을 다 실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0.25 0.5 1.0 레티놀의 함량이고요. 그 다음에 트레티노인은 0.025 0.05 0.1% 각각 10배씩 차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썼을 때 어떻게 효능 차이가 있지? 라고 실험을 해본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문의 결과는 10배 정도 함량의 차이로 잘 적절하게 골라 쓰신다면 스티바에이 크림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적은 함량부터 천천히 높이시되 나에게 꼭 맞는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티놀은 도대체 어떤 성분과 찰떡궁합일까요?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나야시나마이드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야시나마이드인데요. 자 나야시나마이드와 레티놀은 왜 그렇게 궁합이 좋을까요? 나야시나마이드가 장벽을 강화해주고 장벽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레티놀이 세포를 빠르게 재생시키면서 피부를 조금 자극을 했을 때 나야시나마이드가 그거를 상쇄하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티놀과 나야시나마이드는 굉장히 좋은 궁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논문도 같이 볼까요? 자 12주 동안 나야시나마이드와 레티놀 그 다음에 가지열매 추출물을 같이 썼더니 훨씬 더 효과가 강화됐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극감은 줄여주고 피분 장벽은 더 두꺼워지고 강화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벽 개선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자 그래서 세콜지라고 불리는 이 장벽 개선 크림과 함께 쓰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레티놀은 보통 세럼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레티놀 다음에 크림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좀 난 레티놀이 처음 쓰고 약간 무섭다 라고 할 때는 장벽 개선 크림 먼저 바르시고 레티놀을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찰떡국어는 누굴까요?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논문도 같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우리가 아까 봤던 논문인데요. 레티놀과 히알루론산을 함께 썼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라는 부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은 그 히알루론산은 우리가 수분을 꽉 머금고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레티놀이 그 안에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그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꽉 잡아주니까 그 안에서 세포가 재생되면서 역시나 조금 자극받고 힘들어지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티놀을 쓰게 됐을 때 약간 피부가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꽉 머금어 주니까 여기에다가 좋은 수분 크림, 좋은 영양 크림 같은 걸 함께 발라주게 된다면 그 성분들이 피부 위에서 꽉 수분을 머금고 있게끔 해주니까 레티놀은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밖에서 이제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꽉 머금어 주니까 훨씬 더 피부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레티놀이 조금 피부를 건조해지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히알루론산이 덮어준다, 히알루론산이 상수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면 자, 네 번째 성분을 분명히 아실 텐데요. 바로 펩타이드입니다. 펩타이드나 매트릭실 성분과 쓰면 레티놀이 더 잘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왜일까요? 레티놀이 피부 속에서 더 잘 기능하도록 그 신호를 계속 꾸준히 보내줄 거라서 매트릭실과 레티놀, 매트릭실과 히알루론산, 매트릭실과 아데노신 이렇게 잘 기능하는 성분들과 함께 쓰면 정말 찰떡궁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분 크림 안에 펩타이드나 매트릭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제 레티놀 제품이 궁금하시죠?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갖고 왔는데요. 입문자템부터 20대부터 썼으면 참 좋겠다 싶은 제품부터 이제 30, 40대, 50대까지 함량에 따라서 같이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니스프리입니다. 자, 이니스프리는 제가 예전부터 몇 번 언급을 했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니스프리에는 안에 레티놀이 0.015%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함량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저처럼 예민하고 홍조가 조금 있고 피부가 얇고 민감하고 이런 피부에는 0.015%라도 차라리 매일매일 쓰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그 모공 영상에서 보면 저한테는 레티놀 0.2%가 최대치여서 전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코 주변에만 쓰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참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레티놀이 좋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함량을 0.3% 정도만 써도 저는 얼굴이 뻘긋뻘긋해지고 막 붓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티놀이 안 맞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함량을 적절하게 잘 맞추시면 매일매일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이니스프리나 예전에 한 번 보여드렸던 프리메라와 같은 제품들은 함량이 0.01호로 워낙 적지만 적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팍팍팍 드러나기는 좀 힘들지만 이거를 꾸준히 6개월, 1년 동안 꾸준히 바르게 되면 민감이나 좀 예민한 피부도 피부 결 자체가 정말 고와지고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앞서 제가 설명했던 여러 가지 이점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것보다는 바르는 게 낫고 관리하지 않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래서 함께 쓰면 좋은 성분에서 제가 나야시나마이드와 세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는 나야시나마이드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얇게 발려요. 정말 싹 스며든다 이런 느낌이어서 20대 분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볼 제품은 바로 프리메라인데요. 프리메라도 0.015% 레티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봤던 이니스프리와 프리메라가 조금 다른 점은 순수 비타민과 비타민C 유도체가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타민C와 함께 관리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나라고 봤더니 피부 자체가 좀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다. 함량은 프리메라와 살짝은 다르지만 그래도 피부가 좀 두꺼워지는 효과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타민C와 레티놀을 함께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피부과 의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레티놀과 비타민C가 함께 결합된 애초부터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제품은 괜찮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순수 비타민을 내가 아침에 썼을 때 피부가 좀 칙칙해지고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아예 애초부터 결합된 제품을 저녁 때 꾸준히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스트라이벡틴의 레티놀 비타민C 세럼이고요. 제가 벌써 세 번째나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확 함량이 높아지는데요. 0.095%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 0.1% 정도가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서서 봤던 논문에서 보면 0.1%부터 12주 동안 발랐을 때 그 주름이 조금씩 더 개선되는 거 기억이 나시죠? 그런 것처럼 0.1% 정도는 발라줘야 좀 더 효과가 좀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함량도 자극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벡틴의 0.095%인 레티놀도 함께 써보시면서 피부의 상태를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비타민C 유도체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감 없이 비타민C의 효과와 레티놀을 함께 보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바로 디오디너리 제품입니다. 제가 모공 컨텐츠에서 강력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레티놀은 그 모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코알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호호바씨 오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스코알란과 호호바씨는 뭐와 가장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피지의 지질구조와 비슷하다. 그래서 피부를 속여주는데 굉장히 잘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코알란과 호호바씨 오일이 피부를 속이게 되면 더 이상 피지를 분비하지 않게 되니까 모공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0.2%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디오디너리에는 0.2, 0.5, 1%까지 있는데요. 0.2 정도를 써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함량을 조금 높여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함량을 또 너무 강하게 높이면 피부가 갑자기 트러블이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천천히 조금씩 격일제로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갖고 온 제품은 바로 코스트바하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레티놀이 0.15%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쿠치올이 2% 들어가 있는데요. 자 바쿠치올은 제가 나중에 꼭 다시 들고 올 성분이기도 한데요. 44명의 피험자에게 12주간 바쿠치올 0.5%와 레티놀 0.5%를 실험해 봤더니 자극은 줄었지만 비슷한 효능을 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쿠치올과 레티놀이 함께 들어간 제품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트바하 제품은 저 같은 피부에는 격일제로 써야 맞았어요. 하루씩 좀 쉬어가면서 써야 자극감이 좀 덜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0.015%는 매일 써도 되지만 0.2%는 매일 쓰면 큰일 났고 0.15% 정도 썼을 때는 아 좀 격일제로 써야 자극감 없이 좀 고운 피부, 좀 맑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은 폴라초이스 제품입니다. 제가 참 폴라초이스를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요. 폴라초이스는 굉장히 성분을 잘 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0.3%의 레티놀을 담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성분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제품임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저렴할래야 저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레티놀 제품을 고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성분의 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티놀 제품을 고르실 때는 무조건 저렴한 걸 사야지 라기보다는 사실 그 성분의 배합이 누구와 잘 이루어졌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혹은 좀 자극받은 피부를 보완해줄 수 있는 판테놀이나 이러한 성분들이 좀 잘 챙겨져 있는지 이 성분들 안에 그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폴라초이스 제품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0.3%를 좀 꾸준히 쓰시면 주름 개선이나 색소침착, 그 다음에 모공 같은 그런 케어들을 훨씬 더 잘 해결해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레티놀 하면 사실 아이오페인데요. 제가 이 아이오페 제품을 구하려고 너무 노력을 했는데 계속 품절이더라고요. 전 사실 이거 예전에 0.1%로 써봤었는데 아이오페 제품 진짜 좋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아이오페가 사실은 레티놀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오페 제품은 비쌀 수밖에 없고 또한 이제 이 제품은 레티놀을 가지고 주름 개선 기능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오페는 레티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0.1%와 0.3% 둘 다 고비하고 있고요. 0.3%는 폴라초이스나 아이오페는 둘 다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보시고 브랜드를 보시고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상이나 이런 것들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다른 성분들과의 배합,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성분들이 잘 배합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너무 적게 들어간 것이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티놀은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다른 성분들과의 배합이 중요하고 디오디너리 같이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반드시 다른 제품들과 함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공 영상에서 다른 제품들과 함께 쓰시라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디오디너리는 혼자 단독으로 쓰시지 마시고 꼭 다른 제품과 함께 섞어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타민 A 바로 레티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레티놀을 매일 꾸준히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에게 맞는 함량인지 꼭 잘 찾아보시고 너무 높은 함량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입문자용템 처음 쓰신다면 입문자용템으로 꼭 써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좀 레티놀을 써봤다. 그리고 내가 지금 피부에 더 이상 레티놀을 써도 어제와 같고 오늘이 같고 좀 비슷한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함량을 조금 더 높여서 좋은 제품 찾으셔서 정말 예쁘고 고운 꿀피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